호소 그릴에서 달갈류 하트모양 만들기 미니대회를 하는데 날짜는 5월 20일 오후 4시부터 입니다 참가비는 2천원인데 그날 참가하시는 모든 분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1등은 식사권 5명 5명 2등은 식사권 3개 3등은 식사권 2개 4등은 바디우일 큰거 1병 5등은 텀블러 등 많은 상품을 준비해서 그 외에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날 모두 식사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달걸로 하트모양 만드는 거거든요 누가 더 재미있고 재치있게 만드느냐 이런 거지 그러면 그날 오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건 아니고 저희 학교는 앞에서 모두 열감지기로 코로나를 점검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검증된 분들만 식당으로 오실 수 있고 식당에 오셔도 모두 다 이렇게 칸막이 된 곳에 식사를 하시고 요리 대회 당일도 칸막이 된 곳에서 자기만 요리를 해서 심사관이 사진 찍고 어 이렇게 결과를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걱정되어 안하셔도 되고 만에 걱정이 된다면 불참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사회가 너무 침체돼서 재밌게 좀 활력을 넣고자 하는 거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계란 요리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란 요리하고 있군요 한 사람은 두 갈로 한 사람은 한 갈로 하는데 과연 누가 잘할지 하나 더 넣었네요 계란 요리 소리가 들리죠 계란 요리 소리가 들리죠 계란 요리 소리가 들리죠 예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기 뒤집기하고 후라이팟만 이용해서 하트를 만드는 것이 어떤 틀을 가지고는 한 것은 반칙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만들고 그거를 재미 삼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사실 계란은 하루에 두 갈로 먹으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여러가지 몸에 좋죠 영양적으로도 완전식품입니다 이상입니다